피부 방패 강화 비법, 혈색을 채워라입니다. 한약에서는 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를 포함해서 영양물질이나 또는 호르몬 또는 혈의 순환 기능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이 부족한 체질은 노화가 빨리 일어나고요. 또 주름이 생기고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혈액이 잘 흐르도록 눌러주거나 관리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있어서 어디 이렇게 눌러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준비한 소품이 있는데요. 바로 면봉입니다. 면봉. 면봉으로 하는 지압법인데요. 이제 그 지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할까요? 경혈요다죠, 경혈요. 경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경락을 대표하는 점인데 그 경락을 움직임으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잘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 눈의 안쪽 끝이 있죠? 안쪽 끝에서 안쪽으로 1mm, 위로 2mm 정도 올라가면요.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있어요. 이 부분을 정명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크서클이나 또 눈의 잔주름 이런 것들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면봉을 두 개를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동시에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눌러서, 지그시 눌러서 3초 정도 3번씩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눈초리 끝에 끝을 이렇게 만져본 뼈가 있는데 이 뼈에서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동자료 혈이라고 하고요. 눈가 주름에도 도움이 되고 눈이 처지는 증상에도 이 부분을 자극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살짝 눌러보세요. 셋. 조금 아프시다는 거는 막기 잡으신 거예요. 원래 경혈은 좀 통증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콧망울의 제일 아랫부분. 여기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영향혈이라고 그러고요. 만성적으로 비염이 있는 분들에게도 효과가 좋고요. 또 얼굴 색이 밝아지고 얼굴에 균형이 맞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입의 이 입꼬리 끝 양쪽 이 끝을 지창혈이라고 합니다. 지창혈. 입꼬리가 처진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기지 마시고 그냥 똑바로 눌러주는 거예요. 당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3초씩 3번씩 하십니까? 그리고 이 귀의 정중앙에서 이 악관절이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요. 입을 벌리면 쏙 들어가죠. 이 자리를 청궁혈이라고 하는데 얼굴을 전체적으로 탄력을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자리다. 여기 아프네요. 좀 아프죠? 경락의 대표적인 경혈을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경락의 자극을 하고 그러면 시원하고 눈이 밝아지고 피부가 밝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했으니까. 하지만 이것도 매일매일 반복을 하게 되면 쌓이고 쌓이면 정말로 많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화장할 때 한 봉하고 화장 치울 때 저녁에 한 봉하고 하루에 트봉하면 좋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3분씩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투자이ng이 딱 나오요. sar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